아직 도착 못했어요? 아 수요일이 형은 싣고 나왔어요 내가 오늘 들어가지 말겠다 네 오늘 가고있고 딴차들 네? 딴차들 아직 멀었어요? 아 이거 차가 왜 이래 이거 아 씨 여기 쪽병길로 떠나면서 저리로 가다가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? 딴차들 아직 멀어졌다 아 가고 있는데 지금 차가 아 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잠깐 잠깐 쪽병길로 떨어져 호흡이 나다가 도착해서 지금 안 들어요 그러니까 차랑 차랑 뭐라고요? 차랑 차랑 여보냐? 아 지금 자랑 깔렸대 아 씨 누가 깔려? 내가 지금 저거 끊어봐요 아